이번에 6집 수록곡 중에서 추천곡이 하나 있을까요? 이게 또 모닝와이드고 아침에 들었을 때 좀 상쾌한 기분을 낼 수 있는 올데이 올나잇이라는 노래죠. 저희 수록곡 중에서 아침인데 올데이 올나잇 밤까지 하루하루 아침에서 밤까지 해석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다는 샤이니 안무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멋있어 주셨지만 피씨랑 이거 진짜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부끄러워 하시네요. 저희 멤버가 짧은 머리를 한 걸 저희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조금 되게 서럽고 어색했는데 또 보다보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 우리 팀에서 가장 잘 소화하지 않았을까. 원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모닝와이드여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칭찬해야죠. 칭찬하게 얘기하면 좀 별로였어요. 아침부터 멋지네요. 2008년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한 샤이니. 당시 막내였던 태민 씨는 16살이었거든요. 아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덧 26살의 청년이 된 태민 씨와 함께 샤이니도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막내가 이제 26. 네. 만날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오늘 내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는 민호 형한테 네. 진짜 큰 역할을 했어요. 저희 팀의 평균 신장을 높여주는데 어 태민 씨 요즘 익사를 배우셨네요. 진짜 진짜 정말 고마워요. 잘 넘어갔다. 아 잘 넘어갔어. 이 분한테 진짜 고마운 게 저희가 안무를 진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해서 저희를 알려줄 때가 많거든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또 칭찬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니까 저는 운이 형한테 화를 찍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많아가지고 정말요? 없어서 시간 끄는 거 아니지? 네. 아 형 같은 목소리가 팀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하고 아 아 들으신 소감은 어떠세요? 약간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티격태격 사이 좋은 멤버들만큼이나 특별한 존재가 있죠. 바로 오랜 시간 함께한 팬들입니다. 좋은 순간도 많았고 약간 아쉬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항상 이렇게 변치하는 응원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는 줄만 알았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어 기댈 때도 있었다는 걸 요즘 좀 알게 되었어요. 좋은 추억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후회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멤버분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죠? 10년 정도 하면 되죠. 멤버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잘 못했는데 10년 딱 됐어요. 오늘프로 좀 잘해진 거 같아요.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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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이